조금 물러나 따르거라. 물러나 따르라고 하였다. 운이 너도 물러서거라. 그대로 있거라. 너는 과인의 부적이 아니냐. 더 물러나거라. 연우야. 연우야. 이곳에서 눈물 흘리시는 분이 전하이십니까? 무엇을 본 것이냐. 신기로 본 것이냐. 그러하옵니다.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할 것 같으냐. 오늘 상선이 내게 이상한 말을 하더구나.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. 내가 한남무늬에 불과한 너를 품을 수 있을 것 같으냐. 어찌 이러십니까. 내게 이상한 말을 할 것 같으냐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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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